자 저희 호텔에 도착했어요 예 여기 어디 어디냐면 호텔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진짜 좋아 이런 느낌 예 일단 갈게요 체크인 해야 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약번호가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올라가 볼게요 여행 일정이 오늘 이렇게 밥을 저녁에 먹고 내일 아마 아침에 일단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저희 오늘 저기 지금 새벽인데 잠시 커피 편의점 가서 뭐 좀 사러 나가요 예 난 나갔다 와 볼게요 지금 영화 2도인데 일단 가볼께요 신발 신고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가요 편의점 와 밖에 진짜 춥다 와 진짜 춥다 아 아 아는 뭐 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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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왕 뚜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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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찍고 오늘 조금 그럼 이거를 360% 가지 말고 아 이게 사실 끝나는 것 같은데 다음 편에 찍어야 돼 음 좋네